이재학 선수원은 2012년 퓨처스리그 15승 방어율 1점대에 빛나는 아마도 2013년 가장 기대되는 선발투수의 한 축이 아닌가 아 그 아 미국은 너의 그 시작은 안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2 3 아 아 아 이거 아 이거 매일 5 3 5 3 5 2 3 3 4 4 5 7 그냥 밀고 가는건데 밀고 가는게 되나 안되나 보고 그게 안된다면 그 전기도 한번 해봐 여기 잡아 일단 잡으려고 해봐봐 그래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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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잡으러 가 야 야 야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되겠어 그렇지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잡으러 가 자 지금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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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끝났어 안 끝났어 두 번 두 번 차분하게 차분하게 야 야 끝났어요? 더 그만 야 야 야 진짜 힘들어 진짜 못하겠어 이거 아 진짜 못하겠어 내년에 게임 한번도 안해도 되겠다 몇시간이네 8시간 딱 8시간인데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